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막판으로 오늘 방송이 가고 있습니다. 의로사태 한국 그래도 여러분들 조천중앙동화 가운데서 동화일보가 이 의로사태를 좀 정상화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대안까지 제시하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슬 이런 나라들이 의사 정원을 학대해 왔지만 우리처럼 분란이 없는 이유가 뭔지 서구도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래도 합리적 사고가 좀 많으니까 합리적으로 매사를 처리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규명하고 그거를 합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해법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문제를 해결할 때는 항상 과학적 근거 과학적 농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들 역사가 오래된 민주주의와 사회시민단체 활동들이 여러분들 자대로 정립된 근대시민사회를 경험한 나라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어제 네덜란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네덜란드도 여러분들 의대 정원 의사 정원 증가와 관련 추계기구가 있지만 대단히 합리적으로 작동되지 않습니까 정부의 근거를 하고 전문가들이 그 근거를 정부가 수용하는 형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관리들이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나라는 없는 겁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에 옳고 그런 문제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사달이 났을 때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한국의 지도청들의 그런 지식 수준 인식 수준 문제를 대하는 태도 자세는 절망적인 겁니다 그칠고 너무나 비과학적이고 너무나 여러분들 무계획적이고 너무나 급진적이고 너무나 우격다짐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선거에서도 저는 그 문제를 봤지만 이번에 의로사태를 보면서 한국사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냥 완장을 차면 전부가 다 정신 줄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 슬픈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가 의대 2천 명 정원 정책에 필요한 이유로 제시한 것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살리기다 생명과 직결된 분야의 적정의료진 확보와 지역 간 의료격자 해소는 모든 선진국의 주요 의료정책 목표다 우리도 하고 해서 이러면 다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의료정책은 필수의료진 확보하고 지역의료진을 확보하는 겁니다 하지만 동아일보 취재팀이 찾은 미국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그 어느 나라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처럼 자해적인 의정 갈등을 겪지는 않았다 너무나 창피 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이야기인 겁니다 그것이 보수정권에서 일어난 것을 너무나 저는 참담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보수주의자의 여러분들 문제 해결 방식은 이게 아니거든요 합리적 보상체계로 의사 쏠림을 방지하고 지역별 진로 감옥별로 부족한 의사수를 과학적으로 추계 점진적으로 늘리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추계하고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인간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보상에 비례하기 때문에 보상 소위 가격기구 보상 제도를 여러분들 손을 대가 여러분들 이 의사의 배분이 이루지도록 해왔다는 겁니다 기자가 쓴 글을 보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여러분들 외관상 이렇게 발전 했는데 의식이나 이런 부분은 이렇게 낙후가 됐을까 그것도 보수정부에서 너무나 여러분들 참 그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수조 수십조은 일은 발생하게 된 겁니다 미국은 필수의 의사를 파격적으로 대원한 나라인데 전문의 연봉 1 2와 2는 신경외과 흉부외과로 평균 연봉이 각각 10억 5천4백만원 9억 9천5백만원 한 백만불 정도 되는 거죠 이른바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로 불리는 비필수 분야가 연봉 상의를 십수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미국의 필수과 전공의 충원율은 흉부외과 100% 산부외과 99.6% 소아청소년과 91.8% 한국은 흉부외과 38 산부외과 63 소아청소년과 26%입니다 어렵고 힘든 생명 다루는 의료 분야는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니까 그게 여러분들 재능 있고 술기가 연마할 수 있는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의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가 인센티브 매터스입니다 인센티브가 중요한 겁니다 필수의 로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연봉까지 많으니까 필수과를 가는 겁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자원이 배분이 되는 겁니다 의사가 숙관은 낮게 잡아놓고 그쪽을 안 가냐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이 짧은 글을 보면서 이렇게 나라를 근사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의 의식은 이렇게 낙후가 됐을까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낙후가 돼서 세상을 소란스럽게 혼란스럽게 만들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들이 현장을 취재가 쓴 이 글에는 경제 논리가 다 들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숙가에 반응한다는 거죠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것 그쪽 분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숙가가 조정이 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자연스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일본은 지역의사 공백을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받는 대신에 취약지역에 9년간 의무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로 메운 다 2008년 전국주로 시행하기 전에 나가사키연에서 38년간 시범 운영 함에 보완한 것이 제도의 안착 비결이다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지 않습니까 사회적 실험을 하기 전에 얼마나 일본인다운 접근입니까 큰 사회적으로 학대하기 전에 한 지역에서 38년간이나 운영을 해보지 않습니까 고령화를 앞선 경험한 일본은 의대 정음도 17년간 23% 1778명을 늘려 올해 9403명이 됐다 17년간 1778명을 늘린 겁니다 이제 보니까 여러분들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니까 이제 의사 수를 줄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독립적인 의사 축의 기구를 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의대 교육의 질이 보장된 한에서 늘리는 것은 모든 나라가 따르는 공식이다 캐나다는 의대 정원을 1150명 늘리는데 20년이 걸렸다 여러분 제가 무슨 의사들을 두둔하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로 문제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생사와 관련되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관련된 선거만큼 중요한 것이 의로 제도인 거죠 선거 제도만큼 그래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 정직하게 점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방의대 정원이 대풍 늘어나면서 서울 지역 의대와 초격차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가성비 좋은 한국 의로가 정책 실패로 붕괴를 코앞에 두게 됐다 곧 발족한다던 여야 의정혜비체는 의대 성 휴학성에 관한 게네차로 입시름 중이다 최악의 사태를 모면할 곤련 타임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흘려보내도 되나 이게 보수 진영에서 일어난 보수정부라고 이름 붙인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이런 사달이 된 겁니다 너무나 참 안타깝게 홍 박사님 그래도 공상당 뭐가 된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더 잘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될 거 아닙니까 4년 전에 하나 4년 후에 하나 똑같은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